운행을 배각한다고요? 어차피 그분들을 사겠다고 작심하신 이상 누가 행장 자리에 앉든 누가 이사의 의장이 되든 달리고 말 걸세 그분들이 누굽니까? 누가 우리 운행을 내가 행장으로 했을 때 이 딜을 성사시켜야 도대체 누가 우리 운행을 자네 스텝이야! 스텝! 이 장 나라고 이 권세리! 우리 은행의 회계 전문가가 자네 혼자야? 자네가 버튼다고 손대할 사람이 없다고 봐놔!